말씀하세요 미래의 양노을 지금 상황 보고 있는 거야? 너에게 숙련을 맡기겠다 알겠어 오케이 대상의 모든 거를 공략하는 남자 불입니다 공포 게임을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바로 양노을씨 태어나서 한 번도 공포 게임을 깨본 적이 없다 자기는 태어나서 공포 용화도 본 적이 없다 자기는 연애하는 것도 공포여서 연애를 안 했다는 모태솔로 양노을씨를 제가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포감을 조금 이렇게 이기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공포 게임 과외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스타트! 여기 좀 옆에 보이는 양쪽은 거의 공포 게임계의 과외선생 강남과외쌤 공포 게임 2천 개 개쌤 쳐줍니다 게임 제목은 필라마고아원 될 겁니다 따뜻한 아니 근데 고아원인데 왜 저밖에 없어요? 다 죽었으니까요 공포 게임 그런 거 쫄지 마세요 이런 거 전혀 무서워하면 안돼요 이런 거 왜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공포 게임 거울은 어떻게 보시는 거죠? 에? 네? 아... 어 잠깐만 뭘 보고 놀란 거예요? 이게 미친구만! 너 얼굴밖에 없어요! 거울이에요 거울! 저 열쇠 줘. 어 너무 깨 찾았네? 이런 거 찾기 힘든데. 잠깐만 문 열리는 소리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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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괴물 한 번도 안 나오지 않았어요? 아직? 안 나왔어요. 이렇게 숨는다는 거는 공포 게임에 무조건 누가 쫓아온다는 게 있다는 거죠? 설명을 붙여주세요. 뱀물 아니면 귀신 아니면 엘리언 4중에 하나 나와요. 무조건이에요.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을 철저하게 죽일 거예요. 죽일 때까지 따라오겠죠? 그게 바로 이 고아원에 님밖에 없는 이유에요. 조졌다 저기 오오요! 오오오오! 으아악! 오 용감해? 오 용감해~! 뭐야 뭐야! 남자야? 어 이제 연사할 수 있겠어! 이 정도 용감함이면! 괴물 나기 5초 전 W 눌러요 4 4 3 오! 2 왜? 1 아니네? 아니말고? 교본 선생님 맞죠? 럭키가 옆에 있다 생각해 용감하게 용감하게 럭키 옆이야 우리 연애까지 알려준다 큰일났다 이거 진짜 놀아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저 뭐야 저 대가리 놀아 해치워 놀아 왜왜왜왜왜왜 뭐야 이런건 보통 괴물이 나왔다는 증거죠 공포게임에서 이런 자연현상이 일어나면 괴물이 왔으니까 주변에 있으니까 숨으라는거죠 제대로 숨었어요 뾰족한 칼 보여요? 저걸로 죽인거에요 와 그 안스러웠으면 죽은거야? 죽은거죠 복숭았다 쿠로즈가 이쁘로 아까 아니야 열쇠를 여는소리가 없죠 아까 열쇠를 먹었죠 열쇠를 먹은걸 여기 쓴거죠 큰일났다 와 큰일났다 아 이 장면 아웃라스트에서 봤어 이게 무엇인가요 이만 Vine 또 구겨 미친 이거 무조건이냐 부속적 diu 바로 우선 저거 원숭이야? 뭐야 동물원이야 요기 오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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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... 아니 근데 선생님 과외 컨텐츠 아니야 그니까 프린씨 저기요 야 제니랑 자기 좀 하지마 아니!! 아니 알려준다고 해놓고 카톡으로 해볼 수 있어 뭐하는거에요 지금 선생님 좀 사생활이 있어요 가야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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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럼 나가는 사람이 어딨죠 가야 돼 가야돼 아, 지금,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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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, 이렇게 무빙을 못하면 나중에 럭키가 너한테 직접적인 공격을 했어. 그 때 어떻게 무빙을 피할 거야? 럭키는 이미? 아니, 뭐 주먹 공격이 아니더라도 말로, 말로 약간 아, 이게 눈치를 기르는 거군요. 눈치를 기르는 거잖아. 눈치가 없어, 죽은 거야, 반대로. 귀신이 아직 썸을 타고 있는 거군요. 귀신의 마음을 모르면 럭키의 마음을 공격할 수 없어! 이럴 때, 이제 우리가 잠시 한 30초 정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? 맞아요. 그래서 이제 무서운 타이밍이거든요. 잠깐, ES 좀 한 번만. 작업 좀 할게요. 맥만, 너 나가있고. 나도 나간다. 네? 조명을 제가 조명 작업 좀 해드릴게요. 어디 가요? 아니! 죄송한데, 케이크 재벌이 가져갈게요. 한 번만 더. 야! 아, 왜 살다 살다. 사람 해고 싶어. 잠깐만. 잠시만! 아 무서워. 아, 무서워.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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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하하하하! 아으, 아하아아아아악! 아, 어딜가. 온 거 아니지? 야, 온이야? 야, 애야. 다 났어, 애야. 아, 저건 Анна. 아, 이거 아이컨트. 저게 부르는 거야 널 부르고 있잖아 저게 부르는 거야 혜니가 부른 거겠지 입김에도 놀라네 입냄새 놀란거야? 뭐야 그냥 놀랄 길로 오른 사람 아 보니까 여기 비번이 있네요 그 제가 비번을 찾는데 머리를 굴려야 하니까 이거 아니야? 1,9,9,4 1,9,9,5,4 잡았다 잡았다 이거 아닌 거 같아 내가 봐도 아닌 거 같아 면도 같은 느낌? 아내 씨발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쳤나봐 아 자 배울 때 자 이쪽 아 저기였나? 거기도 하나 있었지 아 아 아 아 아 여기 게임 좀 하네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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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알 알 한 번 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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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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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야 근데 이거 원래 이런 게임이야? 고하 언니 왜 이래? 왜 이렇게 속도를 가? 으하하하하핰. 아.. 선풍기 가서 바람 좀 써. 나 얼굴이 빨갠 거 같은데? 바람 좀 쎄가서 붉은 노을 좀 풀어야될거같아 아 저런하네 여러분 이 공포게임은 노을이가 혼자서 또 나중에 집에서 다 깨겠다고 약속을 했던 게임이니까 아 무슨 소리야 나중에 노을이 방송키면 게임 할거 없다 했을때 꼭 이 공포게임 하시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이제 안분석는데 게임? 근데 분석완료해가지고 뭘 분석했어? 이 게임 분석완료했어 하다 으아아아아악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하나봐 빨리가 빨리가 으악 공포게임 안분석이 가능했다면서 어 저기 사람이 있어 어 저기 물이 껴있다 으악!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제 개인 방송에 대하도록 하고 어 진짜 진짜 하는 거지? 어 엔딩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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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겠다고 말씀 드리세요 말씀하세요 여기서 미래의 양노을 지금 상황 보고 있는 거야? 너에게 이 숙명을 맡기겠다 아디오스 오케이 와 어떻게... 아 잘했었어요 그래도 그렇죠 깜짝